안녕하세요 액팅 캘러리입니다 와 오늘의 영상이 되게 난감한데요 레슨 받는 학생이 시간 약속을 안 지키네요 와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 전에도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는데 몇 번째야 아무리 못해도 3번 이상인 것 같아요 연락해도 안 받고 잠수 타는 거죠 일명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아니 자기 입으로는 뭐 10년 후에는 대배우가 되겠다 뭐 유명한 사람이 되겠다 뭐 그러면서 시간과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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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련이 됩니까 솔직히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그동안 가르쳤던 학생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시간 약속 너무 잘 시켰어요 근데 대학교를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그렇다고 쳐요 대학교부터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최소한 연락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뭐 헤어졌다 뭐 했다 뭐 그러면서 막 빠지더라고요 여자친구랑 이런 견습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는 오늘 이 촬영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화 하나 촬영하고 온 거예요 그거 5살에서 끝나고 부랴부랴 와가지고 그 학생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연락도 없고 전화도 없고 옷도 없는 상태면은 진짜 힘 빠집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시간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통화 안 받으면 저는 가겠습니다 와 진짜 어이없네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 진짜 말 그대로 오늘 문자 하면서 뭐 올 것 같이 말했는데 안 온다는 게 이게 저를 날 가지고 노는 건지 모르겠네 새벽히 자에 밖으로 좀 이리와 좀 이리와 놔 보 건물 땡 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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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